네 지금 여기 줄라롱 폰 대학교에 있는 이미징 뮤지엄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옛날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컬렉션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 이전 세대에 정말 많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특히 초창기 사진 리세이프나 이런 쪽에 팔벗이나 이런 초창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본 그때 찍었던 카메라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재현 리플리카를 전시하고 있어가지고 옛날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해하기에 충분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뮤지엄이 지금 대학교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학장님을 잠깐 인터뷰를 해보고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introduce this mindset? Yes, my name is Pitshiyada Getmeek. I am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Imaging and Printing Technology at Faculty of Science, Tulalukon University. And who made this and what for? This museum was established actually by Professor Sakda Sri Pan. And at that time, our department name is the Department of Photographic Science and Printing Technology. And he would like to establish the museum so that people can have knowledge about the camera and the photographic science that has been established for many, many years. Right? But later, our department name has been changed to the Department of Imaging and Printing Technology. And we, I mean at that time, Professor Sakda asked for the donation of the camera. And a lot of camera have been sent to our museum and we organized the camera into timeline from history until recently, not really now. Yes. If this is Korean who like the camera here, are you welcome? Yes. We open from Monday to Friday. Yes. If you don't have the customer, it will be closed. But when you come, you can knock on our administration office and then we can open it for you. Okay. Thank you so much. Welcome to our museum. It's a beautiful little picture. Take your hand of the camera. I am a clear camera. It's a very little. I am a clear street. I have a clear street to the 5th book. I'm looking for everything. This should be a clear street. I am going to cross the street. 가 보이는데요 낡은 인테리어와 관리 상태 때문에 실망할 것 같은데요 카메라는 더 오래된 것이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구요 디지털 이전 카메라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틸 카메라 뿐만 아니라 동영상 카메라 까지 구색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 모형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애플리카이지만 책에서만 보던 걸 실제 크기로 볼 수 있으니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창기 사진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최초의 사진을 촬영한 이 앱스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연히 다게레오가 나오는데요 리앱스나 다게레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올 탈복 같은 사람은 권학봉 채널에서도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아무튼 다게레오 타입의 실물 사진들도 구경할 수 있구요 비록 애플리카지만 사용했던 카메라도 볼 수 있다는 건 감동이네요 탈복이 나오는데요 종이 인화로 또 다른 혁신을 이끈 인물이죠 탈복이 사용한 여러가지 약품 이름 표가 붙은 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탈복의 인화 결과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탈복 코너에 있네요 아마 탈복의 소금 인화 방식이 보존성에 문제가 있어서 대충 비슷한 연도의 사진으로 떼운 듯 합니다 스판은 건너뛰고 건판으로 넘어가는 게 아쉬웠는데요 아무튼 초창기 건판 사진의 샘플도 있고 사용했던 약병도 구해다가 놨습니다 다양한 판형의 카메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직 규격이 통일되기 전이라 그런 듯 합니다 사진 보급의 시대를 이끈 전성기 코닥 카메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코닥의 초창기 포장으로 싼 필름도 있습니다 이 시절 코닥은 요즘 테슬라나 애플 부럽지 않았던 회사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카메라와 다양한 필름들을 생산했었죠 완전 전문가급부터 일반적인 대중용까지 모아서 보니 더욱 다양해 보입니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롤라이플렉스 이안 반사식 카메라도 있네요 다음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라이카 시리즈가 있습니다 중고 시장에서도 비싼 가격 때문에 구하기 힘든 초창기 모델부터 목축 방식의 M 시리즈, SLR 방식의 R 시리즈도 있습니다 옆에는 최초의 SLR 카메라를 만든 엑사타의 중기형 모델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카메라들이 있는데요 후지카부터 시작해서 펜탁스, 올림푸스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올림푸스 페니의 모델은 저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 카메라 시장을 주름 잡는 캐논의 초창기 모델들이 있습니다 라이카의 RF 방식으로 하다가 SLR에 몰빵한 케이스죠 이때만 해도 야시카 역시 한자리 하고 있었네요 코어, 미란다, 타콘 등과 같은 중소 브랜드의 제품들도 꼼꼼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니콘 역시 한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장 딱지로 간지 절절 흐르는 모델도 있고요 제가 쓰던 모델들도 보입니다 소니에 인수되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니놀타 카메라 펜탁스를 인수한 니코도 있네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구 소련 시절 카메라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련도 카메라는 필요했을 테니 다양한 카메라를 만들었었군요 나름 익숙한 제니트의 스나이퍼형 카메라도 좋은 상태로 하나 있습니다 즉석 사진을 만들어주는 폴라로이드 컬렉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카메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몇 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흔하지 않았던 스트레오 카메라 컬렉션도 있고요 직접 관찰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둔 스트레오 사진도 있습니다 암실 장비만 따로 모아둔 섹션도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특유의 냄새가 떠오르는 듯합니다 저때만 해도 사진을 직접 현상, 인화하는 게 많은 손재주가 필요했었죠 초창기 플래시도 볼 수 있고요 사진용 화약도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아는 만큼 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다양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진이나 카메라에 관심이 많다면 한 번쯤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암 스퀘어 근처니까 쇼핑몰도 많고 방콕 관광 코스에는 빠지지 않는 지역이니까 카메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쇼핑하라고 하고는 느긋하게 한 두 시간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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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